영어의 3분의 1은 기본 동사로만 말합니다. 그 기본 동사는 한 60개 정도 되고요. 그 기본 동사를 전부 다 한 권에 담은 게 이 영어책이에요. 영어의 3분의 1을 다 담았습니다. 기본 동사로 할 수 있는 표현들만 알아도 정말 외국에 가서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. 자, 영어책에서 오늘은 go로 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유용한 표현인 go for라는 말을 배워볼게요. go for는 선택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말입니다. 그 첫 번째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할 때 go for라고 해요. I'll go for a long black 이렇게 말하면 long black 이라는 제가 사는 호주에서 파는 커피예요. long black 한 잔으로 결정할게요. 그걸로 주문할게요. I'll go for a long black 혹은 I'll go for a einstbener I'll go for a cafe latte 라고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다를 말할 수 있어요. I'll go for a job as an occupational therapist 혹은 I'll go for a job as a secretary at LG 라고 하면 난 LG에서 비서의를 선택했어 라는 말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남자나 여자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if you think he's the one go for it 그 사람이 너의 음료라고 생각하면 가서 쟁취해 이 말이에요. 그리고 혹시나 나 이거 사고 싶은데 그거 산다는 말도 이렇게 해요. if you wanna buy that just go for it 영어책은 개정판이 이제 완성이 되어서 다음 주 주말에 서점에 있을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